시작 고춧가루 오늘의 밤에 날아가서 뒤집어우러운 철에 옵션을 갈게 내가 조금씩 이끄어 봐야 돼 네 업무가 아닌 것들까지 감사합니다 전화가 뭐 할건데? 테트라이브 기다려봐 그정도로 사시게 나가는건데 그치않아? 나간다고 말해서 가건가 아니고 사있어요 제시아 비traiety annoyed 모찌야 살이 너무 쪘니? 죄송한데 돼지새예요? 모찌 돼지새예요? 어떡해 폼페이 뭐야 이거 샤페이야? 어떡해 돼지됐어 살 쪘어 중성화에서 괜찮아 귀여우니까 간장 남은 지새는 다진마늘 남은 지새는 다진마늘 간장 잘 먹기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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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퇴! 하이어바 어후 어후 안돼 잠시만요. 네. 연금복권 번호 똑같이 없나요? 아 그래요? 아 없기도 해요? 아 잠시만 그러면은 이것만 저 스피또만 이거 두 개만 살게요. 아 없기도 하나요? 판매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뭐 먹을 거죠? 3위는 13인치 하나에 파스타 하나가 적당량이에요. 그걸 그 적당량으로 시키자 우리. 제가 마리게이트라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딴 거 뭐? 나는 페페론. 페페론이요? 그럼 페페론이랑 약간 다른 계열 하나 먹자. 스윗포트니토? 갈릭슈이 혹시? 치즈나 슈퍼치즈 중에 하나 먹나요? 이거 1,2인후. 그럼 슈퍼치즈 먹자. 슈퍼치즈에 페페론이요? 슈퍼치즈에 페페론이요? 먹는 김에 슈퍼치즈를 먹는 거지? 슈퍼치즈에 페페론이요? 응. 엮여고 있고 오지 마세요. 듣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치. 사진을 찍어야 해도. 어 야 이건 찍어도 돼. 진짜 이거야 돼. 추워 먹는. 음. 우리 아무것도 안 보고 왔어요. 오지 않았을까? 오지 않았을까? 네. 인터넷에 그거만 남아가지고. 소금 사용하실 때는 흔등감에 세게 누르면 나옵니다. 처음에 칼국수. 귀엽다. 제일. 아. 그거는? 뭐야 저거 약간 헤드코트같지 않아? 응.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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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